네 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정말 화려한 장고난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꽃도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갔고요 팔에도 이렇게 화려한 꽃 넣어드렸습니다 치마도 스판클로 된 아주 고급스러운 레이스 스판클 밑에 꽃 하나씩 놓여 있는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? 네 이렇게 예술미가 좀 들어가면서 또 화려함이 또 그렇게 접목되는 옷이랍니다 고름은 이렇게 세 칼라로 넣어 드렸고요 깃도 이렇게 검사로 들어간 아주 고급진 한복지 넣어 드렸습니다 꽃을 네 군데 또 뒤에도 하나 넣어 드렸어요 뒤에도 이렇게 하나 넣어 드렸습니다 이 밑에 치마는 원피스로 하나만 입어도 되도록 그렇게 연출해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? 저고리를 벗으면 또 저고리 벗은 대로 또 매력있는 이런 원피스가 나오죠 네 이렇게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꽃도 예쁘게 달아 드렸고요 네 이렇게 이 하나만 입어도 아주 고급진 그런 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상은 아마 몇 볼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원단이 이 몇 볼 만들면 없기 때문에 빨리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에도 이렇게 과하게 레이스 넣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